이어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와 협약해 백신 70만 회분을 공급받습니다 오는 7일 백신을 도입하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활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교환 백신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백신 교환을 통하여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은 7월 7일 오전 7시 1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도입된 백신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벨기에 생산분이며 이스라엘에서도 7월 접종에 활용하고 있는 백신입니다 도착 후에 신속하게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즉시 통관을 완료하여 긴급 사용 승인을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체적인 품질 검사를 마치고 국내 접종 기간으로 배송하여 7월 13일부터 예방접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은 7월에 공급될 예정인 백신 1000만 회분과 함께 예방접종에 사용하여 국내 예방접종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방역 안정화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지자체 자율 접종을 조기에 시행합니다 특히 확진자가 집중된 서울, 경기 지역에 화이자 백신 34만 명분을 공급하여 7월 13일부터 2주간 대민접촉이 많은 직군에 대한 단기 집중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별로 대민접촉이 많아 전파 위험이 큰 직종 등 대상군을 선정하여 7월 13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7월 말에 시행되는 지자체 자율 접종의 규모를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7월 말에 44만 명 규모로 계획되었던 지자체의 자율 접종은 이스라엘 도입 물량을 반영하여 80만 명으로 확대하여 시작합니다 당초 7월 28일부터 접종 예정이던 교육, 보육 종사자 중에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교직원과 돌봄 인력 38만 명에 대한 접종 일정을 앞당겨 7월 13일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시작합니다 사전 예약은 7월 8일부터 7월 10일, 18시까지 진행되며 예약 대상자에게는 내일까지 개별 문자로 예약 방법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